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서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Q&A 답변 달다가 그냥 깨달음이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 Q&A 답변 달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동안 어떤 질문을 했는가를 뭐하죠? 네, 추적, 관찰합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도 사실 이제 그런 걸 자꾸 문제 내에 있는 어떤 표현 보고 단서 찾아서 자꾸 추적하는 게 수학에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아니 한 학생이 고민이 있대. 그래서 고민이 참 많겠구나. 그쵸. 언제나 고민의 무게감은 본인만이 사실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비록 선생님이 당신은 아니지만 자꾸 이제 감정을 이입해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라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사실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민하는 친구를 추적을 해봤어. 근데 그 고민을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제 간혹가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뭐를? 제발 고민은 짧게. 제발 실행은 빠르게. 제일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중에 낭비되는 시간이 고민하는 시간이거든. 같이 있는 고민이야. 물론 당연히 문제 풀면서 막 고민하는 건 예뻐. 그건 잘한 건데. 아니 그냥 문제도 안 풀면서 쓰잘데기 없는 고민하는 거. 물론 이제 쓰잘데기 없다라는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개개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네가 느끼는 어떤 고민거리를 절대 길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선생님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아주 조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금 들어있는 물병을 지금 보면 별거 아니잖아. 내가 잠시 고민한 거는 그냥 그래 작은 걱정거리고 작은 고민거리였던 거야. 근데 예를요. 선생님이 이거를 나보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걸 들고 있어라고 생각해 봐. 아니 이거를 한 시간 동안 들고 있다고 보면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들잖아. 선생님이 막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은 물론 더 오래 하겠죠. 끈기와 그렇죠? 뭐 체력이 있는 분은 더 오래 하겠죠. 근데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한 달, 두 달을 이러고 있잖아요. 이 고민은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 스스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였지만 고민을 여러분들이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 무게감은 훨씬 더 커지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를 풀 때 어떤 고민은 좋은 태도인데 그게 문제 외적인, 공부 외적인 어떤 고민을 할 때는 절대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인간, 그렇지? 아유 주변에 있는 친구가 뭐 이런 아유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죠. 많아. 선생님도 당연히 많고 당연히 상처받을 일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아이 누구나 그럴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더 짧게 고민하느냐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처럼 시간이 많지 않은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Q&A 달다가.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고민 뭐야? 길게 하지 않기. 그거 지키면서 다음번 게스트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아시겠죠?